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 15인으로 구성된 남북요인회담과 사김회담 등에 참여했고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지도자의 위혈명의 공동성명 내기향을 비롯해 농업용수 공급과 전력공급 등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냈으나 김일성과 김두봉으로 대표되는 38선 이북지역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일방적으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재원국회의원 총선거는 38선 이북지역을 제외한 38선 이남지역으로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며 이조차도 김구와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단선단정의 반대 세력들은 불참하고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 등 일부 윗계열 세력들만 참여한 채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독하에 전체 유권자 중 780만여 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선거인 명부 등록자 중 95.5%가 투표하여 총 200개 제역구에서 임기 2년에 재원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선거 결과 총 200석의 재원국회는 무소속이 85석을 차지했고 이어 이승만의 독촉이 55석 애초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에는 부정적이었던 한민당 29석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대청 12석 한국광복군 중장 이범석의 족청 6석 대한독립촉성 농민총연맹을 비롯한 기타 정당들이 13석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이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이승만을 비롯해 광복군 총사령관이자 대청단장 지청천 초대주미대사와 훗날 부통령과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장면 초대농림부 장관 등을 역임했고 훗날 이승만의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조봉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이자 훗날 이승만의 정적으로 부상했던 신익해 윤치영, 김도연, 허정, 김약수 등이 선출되었으며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초대 국회의장으로 독촉 총재 이승만을 선출했습니다. 이후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2일 내각 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의결한 후 7월 16일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을 제정했고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이 서명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1948년 7월 20일에는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제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 임시적으로 통치했던 군정기에서도 좌우합작운동이나 남북연석회의 등 통일된 정부 수립을 추구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념으로 전세계를 둘러갈라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냉전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흐름과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각각 미국과 소련이 내세웠던 이념을 신봉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 틈에서 기생했던 기회주의자들마저도 활용했던 세력들로 인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우선했던 세력들은 제거되거나 세퇴했고 결국 광복한 지 3년 만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채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단의 과정들을 통해 초래한 결과들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 6.25 한국전쟁을 통해 극대화되었으며 38선 이남 지역 내에서의 분열 또한 재원국회의원 선거와 재원국회에 의해 치러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총선을 통해 구성된 재원국회는 선거에 참여했던 그 어떤 정당이 아닌 무소속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이는 이승만의 단선단정 주장에 우호적이었던 독촉 한민당 등을 지지하는 민중들보다 좌우합작운동과 남북협상 등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김구와 김규식 등으로 대표되는 단선단정 반대 세력들을 지지하는 민중들이 더 많았음을 반영하는 결과였으며 결국 그렇게 선출된 재원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미 총선 출마를 거부한 김구가 수십여 표를 득표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이 후보 절차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재원국회의원들이 투표용지에 원하는 임무를 적으면 그게 바로 유효 득표가 되는 방식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선단정에 반대하며 불참을 선언한 김구가 수십 표를 득표하고 심지어 부통령 선거에서는 김구 조만식 등의 득표로 이시영이 과반 미만인 113표 득표에 그쳐 재투표를 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미 본인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여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선거 개시 선포 후 스스로 국회 부의장에게 의장석을 넘기고 투표 시작 전에 의사당을 떠났던 어쩌면 유일한 상대가 될 만했던 김구의 불참 속에 추대되다시피 당연히 당선한 이승만에게 본인의 뜻대로 치러진 총선과 대선 결과 속에서 나타난 민심과 이러한 민심을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김구의 존재는 앞으로의 본인이 주도할 정국의 눈의 가시처럼 결코 편치 않았고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김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친일 매국노들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기회주의자들마저도 적극 활용했으며 결국 그토록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들은 정작 독립된 조국에서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봤고 청산되어야 마땅할 친일 매국노들은 애국자로 완전히 변신하는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친일 매국노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재원국회에서 특별 설치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가 어떻게 그토록 허무하게 해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병역 부탁드립니다